안녕하세요 안도수환입니다. 파조기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160미 파조기 좋아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엄청 좋지 않나요? 160미 파조기입니다. 그래서 160마리 드러나 있는 유자마 조기에서 나온 파조기인데요. 조금씩 상처가 나고 그물에서 상처가 났던 조기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파조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파조기 윗단 보시면 파조기고요. 아랫단에 보면 속시야를 조금 상처난 것들이 있는데 파조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조금 차이 나더라도 좋은 것 같기 때문에 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내장이 터진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파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받으시는 고객님 좋은 것 쓰시라고 저희가 좋은 물건으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생선 당일에 경매 받아서 보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미리 예약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